종이접기에서 바로 접힌선이라는 게 있잖아. 종이를 접을 때 접힌선이 있겠죠. 종이접기에서 그 접힌선은 사실은 뭐야. 사실은 얘는 뭐죠. 회전축이 되죠. 이 접힌선이 사실 회전축이라는 거야. 너무나 자명한 거잖아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아니 생각해봐. 내가 선생님 지금 뭐야. 얘를 종이를 이렇게 접은 거야. 얘를 이렇게 접었다니까. 얘를 이렇게 접은 거야. 얘를 이렇게 접었다고. 접힌선이 지금 이 선 아니야? 접힌선이 이 선 아니야? 그럼 이 선이 접혔을 때 내가 종이를 접었다고. 종이를 접었다고. 그럼 무슨 소리야. 너 누구니? 바로 얘를 회전축을 하고 뭐하고 있는 거니? 돌고 있는 거지. 이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접힌 어떤 상황이 종이접기에 관련된 문제가 났을 때 본질은 언제나 그 접힌선이 회전축이 되고 따라서 회전축이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 회전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점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야? 뭐가 궁금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궁금해?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뭘 하게 돼? 그 접힌선에 뭘 내려? 수선에. 발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곧 반지름이 될 거고 심전은 면과 면이잖아.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는 거 아니야? 접힌선이 곧 교선이잖아. 면과 면의 교선이거든. 그래서 결국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심전은 뭐야? 삼선의 정리가 필요도 없어. 심전은. 그런데 이분들이 부끄러웠던 거야. 그렇게 알면 참 좋은데 애들이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삼선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한 거야? 그림을. 둘 다 그려주죠. 이게 고무적이었던 거야. 사실 과거에 나왔던 종이 집게 문제는 기본이다 뭐니? 접기 전에 도용이 있든지 아니면 접은 후의 도용만 있든지. 심지어 얘는 뭐야? 점선도 있잖아. 점선인데 얘를 접었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야? 잉크 낭비지? 잉크 낭비 아니야. 왜 그림을 둘 다 주워줬을까? 그게 이 문제의 뭐야? 행동이 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을 품게 되면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현해줬구나. 그걸 느끼게 돼. 그래서 성선서를 믿게 돼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과거의 많은 문제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볼게. 종이접기에서 이 접힌 선은 사실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면과 면의 뭐야? 교선이 맞죠? 면과 면의 교선은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출발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죠. 그림을. 하나가 지금 정확하게 9일 때 3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나 3칸 갔지. 나 근데 9칸이라 가니까 너무 큰데? 너무 크지만 그래도 할게. 칠판이 크니까. 내가 3칸 갈 때 사실은 얘는 정확하게 9칸을 간 거야. 그래서 기본이 일단 이런 직사각형이었던 거지. 이 직사각형을 가지고 드디어 내가 종이를 접은 거야. 사실 정말 접고 싶지. 그지? 그런데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왜? 고등교육 과정을 이사하고 있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야. 모든 걸 다 해봐야 하는 그런 게 아니지. 나 A, B, C, D가 있고 길이가 지금 3대 얼마? 9로 주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때 드디어 A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거지? 야 그때 나 3이 되는 점에 나 E를 드디어 이름을 명명하고 이름을 명명하고 결국 뭐야? F를 하나 잡아서 드디어 EF로 드디어 뭐지? 네가 바로 잡힌 선이 되죠. 종이를 잡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그지? 그런데 이분들이 착해서 아 애들이 막 충동적이겠지? 이거 막 진짜 오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어떡하지? 아 그럼 우리가 그려줘야지. 그래서 아니면 그림을 그려준 거야. 오른쪽에 또 그림을. 미술학원 아니야 지금. 미술학원 느낌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봤더니 상황이 지금 이런 거야. 나 E고 나 E고 나 D고 그래서 나 지금 뭐야? 거기서 내가 뚝 올렸더니 그지? 뚝 올렸더니 이에서 올렸더니 얘가 하필이면 딱 어디에 수선화 어디? 공간에서 뒤에 꽂힌 거야. 누가? 전비가. 이런 상황이거든. 그지?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E하고 뭐가? F가 있어. E하고 F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나 F인데. 그지? 그래서 내가 뭐한 거야? 정말 여기 면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얘는 당이 직각일 거고. 그지? 얘가 지금 뭐야? 점치가 있겠지. 그래서 너 원래는 뭐야?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점선도 다 그려준 거야 지금. 사실은 그지? 얘는 이제 실선이 되겠지. 그니까 점선으로 지금 다 그려준 거야. 흔적을 흔적을 남겨준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사설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 일단 이 근원을 없애줘. 심지어 나쁜 사설은 점선도 안 그려줘요. 사실 이거 행동력이거든. 그랬을 땐 니들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흔적을 남겨서 흔적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사실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우리가 사실 함수의 그래프도 그런 거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가 뭐니? 이동된다. 평의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이 되잖아. 그럴 때 언제나 뭐지? 원본을 찾죠. 야 너 평의 이동 되기 전에 누구였니? 야 너 대칭 이동 되기 전에 누구였지? 그런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당연히 문제 안에서 푸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나서 해야 됐던 게 얘였던 거죠. 아 종이를 접었구나. 드디어 B에서 드디어 밑면 밑면 얘 수선의 발을 냈더니 그게 뭐였다? D가 되었구나. 아 문제에서 드디어 이 면과 밑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근데 누가 봐도 보여. 뭐가 보이니? 교선이 보여. 내가 교선이다 이런 거잖아. 어 나 교선인데. 나의 이름은 교선. 자 이름을 이제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름을 불러주다 보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 그랬죠. 와 그래 교선이니? 그럼 수선을 그어야지. 수선을 그어야지. 그래서 아무데나 수선이 여기서 띡 두 개 그으면 맴매지.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어? 면 밖이면서 이미 면에 뭘 내렸어? 수선 대를 내렸죠. 너무 감사해. 나 드디어 연달아서 그 교선에 뭘 내릴 거야? 수선을 내릴 거야. 자 선에 내린다. 감으로 내리면 안 돼. 그치? 감으로 내린 게 아니야. 원래는 뭐야? 어 근데 너 확실해. 무슨 각이니? 무슨 각이니? 예각인 게 분명하지. 그치? 너가 예각인 게 분명해. 그래서 연장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3분 4에다 그리는 거야. 그치? 어 너 예각은 와. 그래서 너 알았어. 수선해봐. 일로 와. 이런 거지. 이거지. 그래서 내가 너의 수선을 그었더니 와 맞아. 그러니까 넌 자동으로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그치? 어 너도 직각이 될 거야. 3수선의 정리. 그치? 그래서 드디어 보니 이 각이 우리가 찾는 세타.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었어? 60코사인 세타를 부른 거야. 사실 여기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풀려고 정말 많은 선배들이 이걸 도전을 했죠. 그러면서 뭐하지? 변수와 싸우게 되죠. 변수와 싸우게 되면서 한 피타고러스 한 4번 쓰죠. 사실 한 번만으로 풀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위험한 풀인 거죠.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는다는 얘기야. 이 속에서. 사실은 우리 집에 가서는 해봐. 집에 가서는 해봐. 근데 사실 나 지금 뭐야. 여기서 네가 만약에 정말 야 이게 분명히 3이고 얘도 3이고 이게 주어진 거고 아 얜데 어 사실 뭘 모르잖아. 얘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모르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럼 문자를 나외봐야지 뭐. 네가 X라 나보고 널 X 낳았더니 넌 분명히 뭐냐. 아 너 9백이 X고 야 9백이 X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 분명히 세타를 그러면 이 세 변 중에 두 변을 찾아야 되는데 아 그래서 뭔가를 막 만들려고 봤더니 드디어 뭐야. 얘도 그거죠. 그치? 와 아 나는 뭐니? 직각삼각형이거든. 그치? 나 직각삼각형인데 나 확실히 나는 3인데. 그치? 아 그럼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너 X인데 이런 거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막 이제 쓰기 시작하죠. 야 너도 구할 수 있고 또 너도 너도 그래서 이쪽 야 이쪽은 뭐 허수아비니 야 나도 이런 거지? 그래서 막 만들어서 막 하다 보면 답은 나와. 근데 이렇게 해서 풀었던 많은 선배들이 사실은 뭐야. 오답을 내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럼 봐. 네가 이렇게 푸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뭐야. 너 이렇게 풀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근을 왜 그려준 거야? Why? 너의 존재의 이유는? 이런 거지. 잘 봐야 돼. 이런 대화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행동 영역은 사실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들에서 내가 하지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행히 되게 기백이니까 기백이니까 야 그러지 않아도 대화를 안 해도 무식하게라도 뭔가 풀리지. 21번 30번은 대화 안 되면 무식하게 안 풀려. 그냥 무식하게 시간만 버리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적어놔요. 두 번째. 두 번째. 사실 야 이 그림 전개도 이게 전개도잖아. 전개도 Why? 이런 거지. 너 왜 존재하니? 이런 거지. 어? 이 정도는 아는 거지. 너 뭐니? 이런 거잖아.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여러분 보고 멋지게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묻기만 해달라는 거죠. 묻기만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묻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모르는 거지. 사실 물으면 누구보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 결국 너분의 너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내가 그걸 굳이 공간에서 구해? 공간에서 괜히 구하여가지고 뭐 이거 직각삼각형 맞으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야 해도 되지만 알고 봤더니 왜 이 그림이 있을까? 이런 거잖아. 다시 뭐 한 거야. 야 너 또 다시 가 이런 거지? 다시 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교선 이 접힌 선 EF에 둘 다 뭐 한 선이야? 수직인 선인 거야. 근데 얘를 다시 전기를 해봤더니 완벽하잖아. 그치? 야 점 뒤가 점 뒤가 쭈루루 가다가 수선인데 그게 B잖아. 무슨 소리야? B에서 교선에 수선을 내리고 B에서 교선에 수선을 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 수선의 발이 뭐해? 같아 이런 거 일치해 이런 거지. 이 뜻이야. 사실 이 문제는 결국 필연적으로 뭐를 B하고 뭐를 잊게 돼? D를 리얼화가 되는 거지. BD야? 이런 거지. 그쵸? 평면에서 내가 BD를 그었더니 야 뭐하는 취약? 직각 이런 거지. 얘가 직각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야? 교육과정 합리적인 거지. 아 그래서 이 그림이 있었구나. 삼수선의 정리를 근거로 이 그림이 그러니까 다시 봤더니 아 이거 둘 다 수직이구나. 그래서 이게 뭐야? 그냥 이 길이 분해 이 길이 구하는 거야. 이 문제의 목적은 코사인 세타가 그냥 이 길이 분해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그걸 내가 왜 공간에서 구해? 평면에서 길이 구하는 게 훨씬 빠르지. 그치? 그런 거야.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앞으로는 지금은 이 문제가 처음이었잖아. 그분들이 처음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서 음 난 너희 사랑이를 고백한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한 거거든? 근데 앞으로는 뭐야? 이미 고백했는데 또 고백하지 않아. 그럼 이건 금지된 사랑이잖아. 고백을 두 번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이거.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딱 보면 이 그림만으로도 뭘 알아야 돼? 얘를 좀 알아달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치? 아 선생님 나 지금 얘 사실은 뭐야? 종이를 접었잖아. 너 뭐라고? 회전축이야. 즉 전비에서 너에다 뭘 내려? 수선에 발을 내려. 수선에 발을 내려서 사실 회전축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야? EF가 바로 전비가 있는 어떤 면을 이루겠지. 전비는 공간에서 보면 면 위에 어떤 원일 거야. 이해돼? 면이 어떤 원일 거야. 근데 그 면이 놀랍게도 EF를 무슨 백터로 가져? 법. 선백터로 가져. 와 EF의 또 다른 일은 그치? 접힌 선 너의 이름 회전축이면서 또다시 뭐니? 너는 면의 무슨 백터? 법. 선백터가 되는 거야. 그치? 움직이는 자치의 면이야. 움직이는 자치면 그치? 야 B가 움직이는 어떤 그 자치의 면에 사실 내가 법선백터가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굳이 따로 안 해도 어쨌거나 이 면인 거잖아. 그치? 이 면이야. 왜? 그 면은 얘가 B가 돌리니까 근데 뒤에서 수선에 발을 했더니 D를 지난다며. 그래서 B하고 D를 잇는 이 면 그치? 이 면이 지금 EF를 뭐라 하는? 법선백터라는 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바로 뭐야. 어우 수선의 발이 일치하겠네.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 앞으로는 그치? 앞으로는 이거 그냥 구구 다녀야 돼. 그치?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그치? 이거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의 면은 알죠? 이 면은 이미 존재하는 면인 거야. 그니까 AEFD 그치? 얘는 AEFD고 그치? 얘는 AEFD고 그치? 하나는 뭐니? 어 뭐야? EB, EFCB인 거지. EFCB 그치? 얘는 EFCB인 거야. EFCB. 문제 속에 적어낸 AEFD랑 그치? 음. 그리고 EFCB. 그러니까 언급이 다 다 있지. 이름이 불려져 있어요. 이름이 불려진 속에서 이제 그런 면인데 사실은 이 면은 뭐야? 바로. 바로 뭐니? 점 B가 놓이는 면이지. 그러니까 공간에서 뭔 거야? 사실은? B, D. 얘를 뭐라 부를게? H라 불러볼게. 그치? 어. 그럼 바로 뭐야? B, D. H라는 면이지. 어. 이 면은 사실 나 B, D, H야. 그치? B, D, H라는 면. 이해되죠 이제? 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빨라야 될 것 같아. 답이 암산이지? 답이 나왔어 이제.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야. 뭐 저기서 뭔 공간에서 찌랄이야? 이런 거야. 어.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왜? 이게 다 주어졌잖아. 나야 나. 야 나 3이라니까? 근데 이 길이 분의 이 길을 구해달래. 근데 이건 대박 이런 거잖아. 나 뭐니? 직각삼각형. 나도 직각삼각형. 길이를 구하라가 아니라 길이에 뭐를 구하라야? B를 구하라잖아. 이게 웬일이니? 당연히 뭐야.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다 뭐야 이거? 닮았거든. 너분의 너를 구하라는 건 괜히 어려운 길이를 이거 계산하다보면 또 욕 나오죠? 아 왜 하필 구하고 사면 기분이 안 좋아라는 거잖아. 어? 사실 1대 3이니까. 1대 3대 얼마. 루트 10인가? 3루트 10이라는 걸 알아. 암산으로도 가능한데. 사실 그렇게 해서 또 뭐 그렇게 해도 돼. 사실은 3루트 10이니까. 너를 하나를 X로 보면 너는 3루트 10 빼기 X로 해서 또 열리별이로 하면 답은 나오지. 근데 그것도 그것조차도 뭐야? 부끄러울 것 같아. 왜냐면 닮았잖아. 이거 분의 이거랑 결국 이거 분의 이거? 그리고 이거 분의 이거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중에 제일 빠른 게 뭘까를 상상해 보는 거지. 그치? 근데 나왔지 않아 벌써. 야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는 지금 이 전체 구가 주어졌어. 그치? 어머 나 얼마야? 6이야. 이건 대박 하래잖아. 나 6이다? 이미 1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가 주어졌어. 그럼 6분의 뭐야? 이거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이게 답이야. 근데 끝났잖아. 얘 누군데? 나 서로. 뭐라고요? 수직이라고. 웬일이니? 너도 9칸 갔더니 3칸 갔더니. 그래서 선생님 아까 현실적으로 그린 거야. 너 9칸 갔더니 3칸 갔더니. 너 3분의 1이라며. 그러면 수직인 너는 뭐야? 1분의 3이겠지. 그치? 왜? 기울기의 곱은 수직일 때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네가 사실은 3칸 분의 1칸.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얘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웬일이니? 이미 3이야. 그치? 나 이미 3인데 이런 거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거는 성선이 아닐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뭐야 너. 너 1칸 이런 거지. 너 1칸. 너 1칸이구나. 그럼 너 얼마니? 3칸에다가 1칸을 더하니까 얼마니? 나 4칸. 어머 답이 나왔네. 답은 얼마니? 6분의 4가 됐던 거죠. 와우. 그래서 답이 문제의 수 60. 코사인 세타는 6분의 4라 하니까 결국 약불에서 얼마가? 음. 40이 바로 답이 됐던 거야. 어. 따라오겠죠. 어.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여러분이 잘해보시고. 사실 잘 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선생님이 합리적인 출제 요도에 맞는 풀을 지금 안내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림이 공존했었구나. 어. 가장 의미있는 풀을 하라는 거고. 다만 이런 문제는 집에 가서는 선생님이 그랬잖아. 어떠면 어쩌면 어느 날은 공간에서 풀지도 모르니까 공간에서 해보는 거야. 공간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개교 명과 면이잖아. 어떤 생각도 들어? 법선벡터? 그치? 어. 이 밑면의 법선벡터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 따라서 이 면의 법선벡터를 어떻게 찾을까? 이런 고민들. 그치? 선생님이 굉장히 다 보여. 그치? 왠지 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지? 어? 너지 않을까? 이런 거. 이런 생각들. 의심하라죠. 혹시 너가 법선벡터니? 라고 의심해보고. 얘가 결국 얘랑 수직이니까. 근데 이미 얘랑 얘가. 이미 얘랑 수직이니까. 네가 바로 뭐야? 면의 법선벡터 아니야. 그치? 이 면의 법. 이 B, D, H의 법선벡터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얘랑 얘랑도 수직이라니까. 얘는 이미 뭐니? 너랑도 수직인데 너랑도 수직이야? 너 누구니? 맞아? 이런 거지. 법선벡터 맞아? 이런 거지. 그래서 뭐 갖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거야. 집에 가서는 그런 걸 해봐. 그런 걸 따지는 연습이었는데 이게 아직도 고스란히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 이후로도. 이런 관련된 문제가. 결국 포장만 바뀔 뿐이야. 그림만 바뀔 뿐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강하게 자신 있게 가셔야 돼. 별거 아니라는 거거든. 괜히 그냥 공간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되니?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출제 요도가 됐던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또 18번. 18번은 사실 그러니까 그냥 문제풍이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의 개념인 거야 이제는. 미래에는 분명히 이런 기출을 기반으로 그분들이 이런 게 과거에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내야지. 그래서 얘가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 이 말을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